어머니 그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롱궁이 안 내도 보고 싶어요 오늘 밤도 어머니께 하향 소식 전해봅니다 진달래 꼭 개나리 꼭 다시 또 피면 고속도로 버스 타고 선물을 안고 어머니 곁에 가렵니다 고속도로 버스 타고 그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롱궁이 안 내도 고속도로 버스 타고 어머니 곁에 가렵니다 고속도로 버스 타고 선물을 안고